더워요 더워 역시 이거 입으니까 더워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 로저님 자 이제 출발하자 자 산타복 입고 출발 가자 도착했다 산타복 입고 도착했데이 아 일단은 저 작업복장으로 일단 뭐할게요 여러분 작업복장으로 바꿔서 일단은 갈게요 일단은 일단 갑시다 자 가자 자 성산일출봉 가자 자 오늘 산타복 입으로 핫이슈 가자 여러분 근데 운영자가 핫이슈 좀 해주면 안 돼 짜증나게 이렇게 방송해주는데 운영자한테 짜증나다 짜증나 하디슈 가자 여러분 쪽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디슈 주라 자 영자님 하디슈 주라 우리 방송하는데 뭐하는거야 영자 영자 가자 우리 영자님 가자 하디슈 가자 지금 몇 명 몇 명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3명 4명 아 짜증나게 왜 안 해주는 거야 하디슈를 노자님이 하디슈 탈락 하디슈 탈락 됐다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잡고 갈게요 지금 몇 명이야 몇 명 지금 4명 밖에 없잖아 여러분 산타복 입고 온 사람 빨리 홍보해 홍보 지금 뭐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빨리 지금 성산일출봉 내가 여기 산타복까지 왔는데 영자한테 좀 연락 좀 하자 4명 밖에 안 오잖아 지금 시청자가 4명 밖에 없어 어떻게 된거야 지금 우리 하디슈 가자 하디슈 영자한테 좀 말하자 우리 하디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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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자 근데 원래 사탕 뭐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 사탕을 예 일단은 이렇게 성산일출봉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안에 저 뭐냐 지금 몇 분 왔어 3명 밖에 안 왔잖아 3명 밖에 안 왔잖아 3명 밖에 안 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왜 안 오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온다 안 온다 4명 3명 3명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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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6일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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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5명 6명 5명 영상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명 왔지? 3명밖에 없네. 우리 친구들 많이 몰리자. 사탕 하나 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탕. 애들한테 하나씩 다. 뛰어가자. 천천히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몇 명 있죠? 3명? 아, 3명밖에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일단 이걸 어디 놔야 되지? 지금 막 정신이 없네? 안에 지금 넣자. 안에 넣고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장갑도 끼고 진짜 이거 하디슈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네. 안 온다, 안 온다. 하디슈 안 들어온. 영자가 조금... 해야 되는데... 진구사랑 현장님이 다들 빨리 나오세요. 그냥 빨리 나오자 우리. 아, 씨... 뭐하는 거야, 지금. 자... 일단은 작업은 다 됐고 일단 여러분 빨리 와야 돼. 알았죠? 아, 3명밖에 없어.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야, 큰일. 큰일이야. 큰일을 욕해버리고 욕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성산일치묵 쫙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 시작. BJ진장님이 너를 비추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저를 비춰요? 그래요? 그럴까요? 아, 근데 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를... BJ진장님이 산타복 입고 왔는데? 내가 산타복 입고 왔는데... 야... 아니, 그 뭐냐. 막 부끄러운 건 없는데 부끄러운 건 없어요. 산타복은 괜찮은데 근데...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 하아...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 아니... 영자님은 이해가... 이해가 안 간다, 영자. 영자를... 영자님이 이해가 안 간다. 도저님이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고?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진장님이...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죠. 대박이다. 와, 대박이죠. 아... 지치다. 나 진짜 좋아. 예전에 한 번 여기 왔는데... 죽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 메리크리스 왔어요. 도저님이 한니쇼에도 사람 많아. 사진 찍으실 건가요? 네, 이렇게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BJ진장님이 영자님 한니쇼 좀 주세요. 그냥 영자님 한니쇼 좀 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영자님 좀 제발 한니쇼 좀 올려주자. 아, 짜증난다. 아... 한니쇼도 안 주냐. 아... 한니쇼 좀 주자. 아... 아, 사탕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사탕 줘야 되는데. 사탕을. 하... 자, 사탕 주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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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갖고 올 거야. 괜히 안 갖고 왔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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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람들 대신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 BJ BJ 아 죽겠다 3명밖에 없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야 이게 하디슈 돼야 될건데 어떤게 하디슈 하고 있어 아니 야킹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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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산타복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거에요 수고하세요 아니요 물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도 얻었어요 물도 역시 물 물도 얻어주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디슈 찍어주지도 않으니까 랜덤에는 하디슈 주던데 하디슈 안해도 이리저분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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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받게 하니깐 쉽지가 않아 여러분 쉬워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 복장으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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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덥거든요 낮에는 더워 더워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산을 좀 더 모여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포기하자고? 아니 포기하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뭐하러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일로 가세요 방송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하고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휴 아휴 입구로 내려가자고 싫어 안 내려가 아휴 진짜 아까 일곱명까지 올라왔는데 다 어디갔지? 다시 보기 할 건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올라가서 물 한 잔 한 잔 땡길게요 아휴 진짜 사탕 하나 드릴까요? 사탕 사탕 하나 드릴 자 사탕 하나 드릴 자 아니 방송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 사람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방송도 이렇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여 저기 저기 제가 올라왔던 곳 아 안보이는거야 올라왔던 곳 보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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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안 해주네 영자님 점점 싫어지는데 팝콘TV로 넘어가야되나? 하 팝콘TV로 넘어가야돼? 아휴 죽겠다 하 하 하 여러분 보이세요? 하 하 지금 몇명있지? 4명? 4명? 아 지금 2명밖에 없다 하 앞에를 보여줘야되나? 하 앞에를 보여줘야하잖아 왜 나얼굴 보여주면 이상일까니? 하 아닌가? 하 야 2명 침대 2명밖에 없어 하 짱나 하 영자는 지금 어디 밥먹나? 하 짱나게 그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탕 하나 드릴까요? 예 사탕 사탕 하나씩 유튜브 하시는거에요? 아뇨 아프리카 TV 4개 야야 먹사 먹사 산타라우저가 선물해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리로 가자 거리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찌그러진 양푼님이 아이가 좋아하겠다 아이가 좋아하죠 아이가 좋아해요 여기가 성산일출복 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 근데 사람이 안 들어와 아 아쉬워 딸이가 아쉬워 딸이가 내가 이럴려고 내가 이럴려고 내가 이럴려고 산타보기 재미로 하는거야 재미로 즐기자 즐기자 자 재밌잖아 사람들은 우리를 시선을 안봐 우리 시선은 그냥 센까 사람들은 자기 할일만 하니까 뭐 할거 있습니까 아니요 저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들 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죠 예쁘죠 아 하드쇼 근데 하드쇼 어떻게 신청합니까 시간대 말해줘야 되는데 하드쇼 나중에 하드쇼 신청 좀 한번 저 가르쳐주세요 그냥 하드쇼 그냥 신청하면 돼 어디가서 그걸 모르겠네 하드쇼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양푼 형님한테 물어볼걸 여러분 하드쇼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 하 하 하 하 하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 에이 아우 너무 덥다 하 더워 하 하 여러분 말이 없네 말할 사람이 없나 아이가 좋아하겠다고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덥다 역시 이건 겨울에 해봐야 될 것 같아 bj진장님이 나도 해본적은 없는데 있다는건 알고있어 아 있다는건 알고있죠 저도 근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사탕을 팔아야된 사탕을 줘야되는데 못줬어 사탕을 못줬어 줄이 좀 끊어지고 난리야 하 하 오늘 못들거야 영원히 성산일출봉은 또 망했다 성산일출봉은 또 망했다 아 이거 뭐 이런 따릴수가 안나와버리네 이거 완전 대박사건인데 너무 오늘 양푼형님이랑 한번 전화 전화총화좀 한번 해야되겠는데 참교육 들어가야겠는데 참교육 하디쉬 안해도 올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산타복 입다는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또 근데 질찾 질찾했던분들 안오네 하 인원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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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네 인원수만 5명 추천 50명 추천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있길래? 딸의 수 안 나와버리니까 오늘도 성산일치복은 망했네 일단은 세영교로 넘어갈게요 일단 세영교로 가서 거기서 구르마 끌고 갈게요 알았죠 여러분? 아 힘들어 아 이거 머리가 왜 이래? 아 세영교로 가도 문제다 가는 시간 오야 깜짝이야 다시 하디수를 해야 되나? 진짜 운영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운영자 어이가 없다 내가 이럴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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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Westminster 해비수 안 뜨네 아 하드쉬를 떠도 안 떠도 아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명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가 아 이거 내가 착오를 했다 착오를 했어 아 근데 이거 핫이슈 원래 봐야 되는데 영자 잠시인가 미치겠다 영자 우리 영자님들 좀 일어나서 핫이슈 주자 우리 나 같은 사람 핫이슈 안 주면 누굴 줘야 되냐고 여자한테만 주지 말고 영자가 여자일 거야 영자들 다 여자지 너무하는 거 아니 이 정도면 핫이슈 줘야지 와 착오를 개무시하네 아프리카TV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TV 신수길 대표인가 신수길 대표인가 너무한다 너무해 아프리카TV 너무하다 너무한다 너무해 일단은 바로 내려가서 바로 세원교로 넘어갈 건데 아 근데 지금 두 명밖에 안 들어오네요 두 명밖에 두 명밖에 안 들어와 이 정도면 대실패인데 대실패 이건 뭐 그냥 그냥 온 게 더 나은데 맞잖아 그냥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와버리는 게 더 따라서 나오게 이 정도면 안 들어오는 게 더 나은데 어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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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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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하나 줄까요 사탕 하나 드릴께요 사탕만 주고 왔네 사탕만 주고 오늘은 사탕만 주고 왔어 홍보는 안되고 사탕만 주고 왔어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지금 따릴수가 지금 두 명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쉽겠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가 성사 아 아 따릴수가 계속 이에서 그냥 멈춰버렸네 아 이에서 멈춰버렸어 아 내가 이럴려고 산타보기만 나 자기감이 드는데 오늘따라 이에서 멈춰버렸네 우리 따릴수가 안 나와 아 미치겠어 오늘 홍보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홍보 됐겠죠 이정도면 홍보 된거 아니 왜냐면 아 산타가 있다 여름에 산타가 있다 얼마나 홍보 됐을까요 근데 따릴수가 안 나와서 홍보 아 진짜 따릴수가 안 나와 아 미치겠어 아 따릴수 안 나오고 있어 아 따릴수가 안 나와 따릴수가 안 나와 따릴수가 안 나와 따릴수가 안 나와 아 세형교로 가야겠다 세형교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아 일로 갈까